오늘도 영찬, 영찬, 수학의 가르치는 강인찬입니다. 친구들, 5월 목요일서 보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. 사실 국어도 쉽다 그러고 탐구해야지 걱정할 거 없고 영어도 막 엄청 어렵다고 하진 않던데 수학이 정말로 5월 목요일서 전체의 악역과 나쁜 모든 것을 담당했죠. 그래서 정말 지금 시험이 어려웠어서 당시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시험이 지났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어떤 걸 내가 고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좀 성장시켜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공통과목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해드릴 거고요. 그 다음 이제 문제별로 제가 한 1분씩만 그 문제들의 특징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여러분들 특징은 뭐 모두가 알고 있겠죠? 난이도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로 어려웠냐면 지금 뭐 이제 우리 등등컷들이 산출되고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1등컷이 70점대 이제 초반이 되었고요. 2등컷도 마찬가지로 60점대 초반 3등컷이 이제 50점이 안 되는 곳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50점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제 좀 낫죠.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공통과목도 어렵고 선택과목도 어렵고 막 예상치 못한 번호도 어렵고 정말로 좀 힘든 시험이었다.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내가 많이 못 봤다 하더라도 너무 많게 실망하지 마시고요. 시험이 어려웠던 거니까 내가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그걸만 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들이 기출이랑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. 매우 많은데 근데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약간의 이제 트위스트가 있어. 그 말은 뭐냐면 그 기출의 요소를 사용하는데 그 요소들이 사용되는 방식들이 기존과는 약간 다른 곳에서 혹은 다른 단원에서 사용이 되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이 그 연관성을 조금 느끼기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기출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은 시험지였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풀면서도 그 다음 설명하면서도 뭐 기출들이랑 연관되어 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어떤 기출과 연관이 돼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파일로 올려드릴게요. 그걸 보면서 아 저 선생님이 말했던 그 기출이 저거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또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아 계산도 되게 힘들었어요. 아니 이렇게 막 요소들도 막 섞어 집어넣어가지고 알아채기도 힘든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챘어.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 계산이 아 조금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좀 이렇게 딱 했을 때 어 이걸 내가 해야 되나? 생각이 드는 약간 이제 어 망설이게 되는 그런 좀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. 사실은 뭐 10번 이런 것도 좀 이제 케이스 언어져서 계산이 귀찮죠. 그리고 이제 12번도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뭐 14번 같은 경우도 계산이 좀 이제 귀찮고 그리고 뭐 이제 20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. 그리고 뭐냐 이제 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수학2 문제들 위주이긴 한데요. 수학2 문제들이 아 뒷부분에서 계산도 좀 꽤나 요구하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 연습도 좀 이제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통과목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예전 느낌의 고난도 문제. 뭐 우리가 사실은 킬러라고 하죠.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긴 좀 이렇게 곤란해서 고난도라고 썼고요. 예전 느낌이라는 게 무슨 말인 거냐면 내가 알아야 될 지식들도 되게 많고요. 흔히 말하는 실전 개념들이죠.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. 플러스 상당한 양의 케이스 분류를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뭐죠. 아 계산까지 이제 끼얹은 이런 이제 엄청난 양들이 이어지는 호흡이 긴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근 문제들에서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어서 연습을 많이 안 하기도 했고요.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. 왜냐? 실제로 평강에서는 최근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치만 뭐 우리가 이제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.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면 될 것 같고 그치만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는지는 같이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거는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막 그렇게 스스로 자학할 필요 없고 아 옛날에는 이렇게 나왔었던 거구나. 하면서 아 그래도 좀 이게 달라진 게 맞구나. 이런 이제 느낌만 좀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선 한 문제 한 문제씩 한 1분 정도씩만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이제 자세한 풀이 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